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바바 이즈유 몇 번이나 말하지만 일본 사람한테 바바라고 말하지 마세요 자 오늘 바바 이즈유 과연 마지막이 되어버릴 것인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과연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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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수 있을 것인가 잠깐만요 채팅창을 좋아요 다시 시작해보죠 여러분 광적인가 글리오인가 그렇지 그렇지 자 여러분 절대 뭐해 이즈 바바 노노 뭐해 뭐해 바바 노노 어? 이거 일본이 끊어져 있네 해보죠 해보죠 음 자 이거 첫 번째 단계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야 비트 좋아 비트 좋아 음악 주세요 자 바바 이즈유 바바 이즈 바바 이즈 워크 바바는 설마 어? 바바는 이게 없으면 못 걸어? 왜? 아 위 위크 어? 위크 어? 위크가 뭐지? 아 뭔가 이렇게 죽는 요소인데 약하다 바바 이즈 약하다 아 오케이 오케이 스콜 이즈 죽는다 락 이즈 푸쉬 밀 수 있다 그리고 역은 스토프 플러그 이즈 윈 오케이 이거 쉬운 거 아니야 스콜 스콜에 약하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밀고 가면 죽일 수 있잖아 오 됐어 이거 봐 그럴 줄 알았어 그 다음에는 어 그 다음에는 그 돌이 약하다를 하면 되는 게 아닐까 돌 약하다 그러면 돌이 없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기에 돌이 있으면 못나가잖아요 폴 이즈 약하다 오오 혹은 후 뭐 해 전제 보셨습니까 여러분 뭐 해 전제 음 마음에 들어 오 예 좋아요 케케 이즈 유 와 오늘은 나 케케인가요 그리고 워크 월 이즈 스토프 벽은 스토프 워타 이즈 싱크 물은 가라앉는다 프라그 이즈 윈 깃발이 숩니다 모천 해제 어감이 맘에 안 들어요 이상함 모천 해제 왜 싫어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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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뭔데 그런 것도 있어 아 돌 이즈 푸쉬 돌은 푸쉬가 가능하고 봐봐 해즈 락 어 이게 뭐지 해즈 해즈 바바 해즈락 바바는 해즈 하즈가 뭐죠 바바 이즈 무브 바바는 움직있나 야 바바 죽네 바바는 돌을 가지고 있다 하즈 퀴즈 하즈 바바 하즈 아 해부의 3인층 바바가 돌을 가지고 있다 멈춰야겠지 이렇게 우와 아슬아슬했다 음 돌은 밀 수 있다 그러면 바바가 돌을 갖고 있잖아 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건 아닌 것 같네요 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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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 안 돼 락 해즈바바 모른 바바를 가지고 있어 안 되네 돌은 움직인다 돌은 안 움직이네요 아바는 돌이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바바는 돌이다 바바는 돌이다는 되겠지 아 돌은 바바다가 돼 버렸네 안 돼 안 돼 노노논 바바 안 돼 너 방해돼 바바는 돌이다 돌은 밀 수 있다 깜짝이야 깜짝이야 돌은 없어지네요 물은 가라앉는다 바바가 죽어야 돌이 된다 이거 밀면 이거 밀면 여기서 글자를 꺼내갈 수는 없으니까 근데 둘 다 죽어버리면 뭐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멈춰야 함 멈추고 락 해즈바바 바바 죽이자고 락 락 락은 바바를 들고 있다 그리고 돌은 움직인다 움직인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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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사기이네 사기이네 이거 사기네 대박 이게 뭐야 돌은 돌은 이 지금붐 밀어 버려 저 돌 improb 그래 그 라윙 늘어낙는다 그냥 밀면 되긴 되요 그냥 놀고 싶었어요 itllo 아아 러브 이즈 유 헉! 나는 사랑이야 오우 예이 복스 해즈 플래그 상자는 깃발을 가지고 있다 복스 이즈 후쉬 밀스 있다 워터 이즈 핫 러브 이즈 밀트 어 물은 뜨겁고 사랑은 녹는다 아 이럴수가 물이 뜨거워? 사랑이 뜨거워 물이 녹는게 아니고 러브 이즈 민 워이즈 스톱 녹네요 확실히 아아 왜 상자 이거 어떻게 해 어 복스 복스 이즈 유 안돼 안돼 나 박스임 워터 이즈 노 핫 러브 이즈 노 멜트 노노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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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라 이거 5초지? 아 이거 어떡해? 복스 어떻게 챙겨가? 어라? 어라? 이거 어떻게 챙기지? 이렇게인가? 이러면 되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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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스 이즈 푸쉬 복스 푸쉬 복스 푸쉬 복스는 어 이거 그냥 이쪽으로 갖고 오자 여기 너무 좁아 귀찮아 귀찮으니까 다 갖고 나가 복스 이즈 멜트 워터 이즈 핫 복스 이즈 복스 이즈 푸쉬 이즈 어? 빠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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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이 네 상자 안에 깃발이 있나봐요 오와아 똑똑한 모헤는 이정도는 껌이죠 여러분 오늘은 잘하네요 제가 좀 똑똑해서 그래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흐흐흐흐흐흐흫 러그 이즈 윈 벽은 스톱프다 워터 이즈 싱그 가라앉는다 뭐야 이거 몇컨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미쳤네 복스 이즈 푸쉬 복스 헤드러브 복스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 러브 이즈 죽는다 뭐? 러브 이즈 러브 러브는 바꿀 수 없다고? 뭐? 어? 사랑은 죽는다고? 그래, 사랑에 닿으면 죽어버리는 그런 아찔한 사랑도 나쁘지 않지. KK is you. 왜 바바가 아니하나, 이번에는? 텍스트 이즈에 또 있다. KK는 안 또 있다.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쌍둥이 동생이 있는 것인가요? 맞아요, 사실 저는 모헤라는 사람이랑요. 네, 모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모형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재미없는 거 해서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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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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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해요. 아,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사랑은 죽는다. 아, 뭐, 어떻게, 이거? 오, 복스 이즈 나로 해야 되나? 복스 이즈 유. 안 돼? 아, 이것도 안 돼? 아, 이것도 안 돼?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사랑은 죽는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텍스트는 또 있고 텍스트로 물에 빠뜨릴 수도 없고 사랑의 알림은 죽어, 사랑으로 죽어요. 어, 이게 아닌데? 아, 기다려봐요, 여러분. 당이 부족한 거. 아, 당이 부족한 거. 그대로 놔두고 복스 이즈 푸시로 하면 어떠냐고? 이러면 워터 이즈 싱크라서 가라앉더라고요.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이 상자와 글자 그리고 케케이스 유 라는 건데 복스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저걸 어떻게든 움직여야지 강을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구멍을 뚫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케이스 박스로 저거 뚫으면 안 되냐고? 케이스 박스로 저거 뚫으면 죽던데, 방금? 어? 문자들이 다 떠있으니까 물에 빠지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네, 저만 죽는단 소리죠? 그리고 워크스 이즈 푸시로 이거를 여기다 빠뜨릴 수 있는데 빠뜨리고 나면 하트가 되잖아요. 러브 이즈 죽는다거든요. 그래서 죽어요. 아하 아하 복스가 사랑을 가지고 있다를 없애버리자고? 음 좋은 생각이야. 똑똑해, 똑똑해. 야, 상자하고 같이 가면 어떡하니? 아 모잘라 어, 모잘라 오예이 못 들어가 오예이 못 들어간다 어떡하냐 저 사랑을 없애면 안 됐었던 것 같아 어떡하지,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맞아요? 나쁘지 않은 생각인데? 음 이걸 어쩐다 피키가 복사가 된다고 피키가 복사가 된다니? 안 돼 복스 이즈 푸쉬 복스 이즈 케이 복스 이즈 케이 복사를 만들어 버리면 그 이거 이게 아마 강을 건너가는 조건이란 말이죠 그 복스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걸로 이거를 교환을 하면서 분명 이렇게 교환하면서 강을 뚫고 가는 거라 생각했는데 아닌가? 이걸 꺼내오자고? 복스는 복스를 갖고 있다? 음 사랑도 뭐도 없는데 지금? 음 모바일보 돌아왔다고 모바일보 돌아왔다고? 저 바보 아닌데요? 케이크 이즈 복스? 케이크 이즈 복스?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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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복스 안되는데? 케이크 이즈 복스 하면 분명 죽을걸? 이거 봐 죽었지? 케이크가 복스가 되면 그 안되거든요 그래서 케이크가 케이크 아 갖고 있다 복스? 사랑? 사랑? 케이크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 케이크 파스 복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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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아닌데? 나 어떡하냐? 아 케이크 이즈 복스 이즈 케이크가 돼서 음 당근 전국까지 맞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복사를 계속 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러브 사랑을 가지고 있다? 벅스 카드 해 케이크 이즈 유 를 없애지 말고 예 해 케이크 이즈 유 는 이대로인데 러브는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상관없는 단어가 아니냐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러브가 되게 중요한 게 러브 다음은 죽긴 한데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그 가지고 있다로 하면 죽었을 때 그 가지고 있는 템을 떨군단 말이죠. 그거를 무한으로 반복을 아! 러브는 필요 없는 단어가 아닐까? 어차피 다음은 죽는 걸? 그러면 케케랑 벅스를 계속 계속 바꿔야 되는데 케케이가 두 마리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 두 마리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복스 이즈 케케 복스 이즈 케케 케케 하즈 복스? 아! 케케 하즈 복스? 복스... 아! 아까 그... 아까 그대로 해서 아까 그대로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뚫고 가서 얘를 가지고 나와서 가지고 나와서 어... 복스 이즈 케케 케케 복스 이즈 케케 이즈 유 파즈 복스 이렇게 한가? 케케는 복스를 들고 있다? 어..? 어...? 케케 미트러 코드 씨 케ласти 우... 오오옹 모옹 우오? leisure 담칮 uno ою 여러분 왜 이런 걸 아세요? 우와 어떻게 아는 거야? 뭐다! 자, 뭐해가 좀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여러분. 뭐해도 생각만 하면 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box is 왜... 이거 뭐였지? 이거 뭐였지? 상자는 약하다? 약하단가? 약하다. box has key. 아, box has key. 상자는 키를 가지고 있다. 봐봐, is you and? 어? 상자가 없잖아. 그러면 box는 약한데 그래, 약한 건 좋아. box는 나아야. 바바. 망했다. 아, 바바. 일단 바바를... 창조로 만들어야 되나? 아인가? 이렇게 해서... 그리고 바바는 약해. 어? 안 돼. 바바는 약하지 않아? 아, 엔드... 엔드가 엔드 아닌 거? 아, 엔드를 여기가 아니고 이쪽에 달면 되구나. 어, 바바는 대빵 약해. 상자가 됐어. 근데 상자는 나야. 좋아. 아, 에 Google. 제가, 애... Em, Coke. 여러분 조금만 생각할 수 있게 해 주세요. box, is, 아니지, box, has, e, box는 키를 가지고 있다. And box, is, you, and, 약하다.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아노노노노네 볶음 키 가지고 있고 음...볶음 너너노나...앗 왜 죽냐 자꾸 왜 죽니 볶음 나는 도대체 왜 악...이 벽에 죽는 거야 지금? 야 너 얼마나 몸이 약하면 누구에 죽니 여기요 복스 휘영에 닿고 죽네 깜짝이야 복스 복스 이즈 유 그 다음은 이즈랑 하즈는 같이 못쓰나보네 복스 복스는 복스가 두개가 있는데 키 키도 내가 되야되나 근데 키는 하나밖에 없어서 어려운데 키 이즈 유 키 복스 하즈 키는 복스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안되지 음 이러면 안되는데 아 복스가 복스가 된다를 하면 되는거야 복스 복스가 복스 복스 근데 복스가 복사되면 뭐 왜 딱히 그래야 할 그게 없지않나 после 계속 형 사는데 죽다 살아나요 박스 해즈 근데 안 부셔져 박스가 부셔지고 있어요 무한 이 바바라는 단어가 필요한가? 이 바바라는 단어가 필요한가? 바바 키 이즈 유 앤드 바바 키 키는 너고 바바야 무슨 소리지? 아니 죽는다 복스 이즈 키로 하면 복스가 키가 된다 복스 이즈 유 앤드 키 음... 죽어요 아 커피 다 먹어버렸어 이 커피 얼음에 커피 우유를 다 마시는 거야 이러려고 커피 우유를 사 야 사치 아니야 사치 맛있는 카페라테 커피 다 마신대 커피 우유 우정 꿀맛 우한 커피 맛일 수 있어 음... 아까 제가 샀었던 우유곡에 들어있었던 커피 우유가요 온천에 있는 그 뭐냐 유리병에 들어있는 커피 우유 맛이랑 비슷하거든요 진짜 커피 맛은 아닌데 달달한 커피 향 우유? 맛있어 자 아무튼 커피 향 우유 커피 향 우유인가? 근데 진짜 맛있어요 이게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커피 우유인데 아직도 팔릴 만큼 진짜 유명하고 맛있어요 원래 옛날부터 오래오래 있는 게 맛있다는 뜻이잖아요 잘 팔리니까 팔리는 거라서 벅스 이즈 키에 벅스는 키 벅스 이즈 키에 키 하즈 벅스 벅스 이즈 벅스 이즈 키의 키는 벅스를 가지고 있다? 오 똑똑해 벅스를 가지고 있다 하면 되겠다 아닌가? 이러면 벅스는 약해 벅스 이즈 키는 벅스를 가지고 있어 벅스 이즈 벅스 이즈 벅스 이즈 키는 복스를 가지고 있다. 키 is 복스. 이렇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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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이렇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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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다. 오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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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스. 그. 어. 어. 키. 키는 복스를 가지고 있어. 아냐 아냐 아냐. 키는. 키는. 아야 복스 갖고 있다라 하자. 자나니까. 샤판. 예?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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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깃발 주변에. 타일 깔아놨냐. 나. 타일 깔아도 죽는 몸인 거. 모르냐. 야. 누가. 저기에다. 타일 깔아놨어. 모르냐. 러브를 빼고. 이거 빼면 되지. 오예이. 이거지 이거지 아싸 이번 문제는 알 법 하면서도 모르고 모를 법 하면서도 풀 수 있는 그런 수수께끼 같은 문제였네요 재밌었습니다 아운 러브 이즈 아웃 뭐? 사랑은 밖에? 다 못 읽었어 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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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gm 좋아 자 글자부터 일단 읽어봅시다 하스 위에 딱 달러분도 있네요 키 앤드 복스 이즈 부쉬 상자 물 수 있다 복스 이즈 약하다 복스는 약하다 약하다는 움직일 수가 없네요 이거는 진짜 그냥 왔다갔다만 할 수 있는 그런 거네요 이 공간은 왜 있는 걸까? 이거는 왜 애매하게 한 칸 있을까? 잘 모르겠네요 로 이즈 어...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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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겨있단가 키 이즈 오픈 열쇠는 열 수 있다 근데 열쇠가 없는데? 아! 키는 여기 있네요 복스 근데 하자를 갖고 갈 수가 없네 복스를 위에까지 올라가... 올려야 된다는 소린가? 그리고 벽 앤드 도어 리즈 스토프 벽이랑 도어는 움직일 수가 없고 바바 이즈 유 바바는 나네요 좋아요 그러면 키... 키... 아즈가 아니고 복스... 는... 아즈... 키... 를 넣어도 돼 이렇게? 이게? 이거 맞나? 복스? 이즈 푸쉬인가? 키... 키가 하나밖에 없는데? 바단은 어떻게 알지?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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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어떻게 하지?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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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푸쉬.... 벅스 나이 아카다 벅스...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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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복스 히즈 히즈 복스인가? 아! 키는 복스가 되어버렸어 복스는 키를 가지고 있고 복스 이슬 약하고 푸시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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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화 안냈어 응 화 안냈어 키 키는 음 아 얘를 왔다갔다 시킬 수가 없다는게 좀 크네요 복스는 키는 복스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복스 안에 키가 있고 복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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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는 약하다 복스 그리구 복스바 이뤄눔 아닌데.. 쓸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복스 안에 키가 있고 복스를 밀어서 열면 열쇠가 나오고 열쇠가 키를 가지고 있어요. 키가 복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나? 복스 안두 열쇠가 사라졌어 위에 붙인게 문제라고? 그러면 이 하스는 어떻게 해? 꺼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아! 지난번처럼 상자로 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어.. 아.. 이러면 안 되나? 한 번만 잠깐만 해봅시다 푸시 못하게 해놓고 상자를 맨 오른쪽 위에 두고 상자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상자 잊을 이유로 만들 수가 없어서 복스 이유를 못 만들어서 빠른 지금 밀어놓으면 끊을 고 drivers 릴때만 어.. 복수가 약하다를 없애버렸어 어? 이러면 뭐 되지 않을까? 그러면 복수가 안되는데 이러면 안되나? 키를 가지고 있다 하면 안되나? 엔드복스 하면 안되겠지? 어? 복수는 키랑 복수를 가지고 있다? 가 되는건가? 이러면 돼? 아 부술수가 없네 어떡하지? 부들. 부들. 제가abi 사는 일은 안좋아 뭐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봉사 봉사가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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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스가 키를 가지고 있긴 한데 그 전에 이렇게인가? 복스 has key and 복스는 키랑 복스를 가지고 있는데 키를 푸쉬를 해 안돼! 키! 키! 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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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가 한 발 나간 것 같은데 두 발 뒤로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운전 다 성립시키고 네 복스 is key 복스는 키이고 키는 복스를 가지고 있다 오 복스 is 키 복스는 키이고 키는 복스를 가지고 있다 복스 키를 밀어줘 이 이즈 이 엔드 복스 이즈 푸쉬 가자 자 뚜새뚜샤 어? 복스 복스 이즈 키 빌어줘 이즈 키 키 키 푸쉬 키 푸쉬 키 푸쉬 키 푸쉬 엔드 푸쉬 키 푸쉬 복스 아 복스 키가 안 밀어줘 복스 는 밀수 는 밀수 복스 키 앤드 복스 키 앤드 복스 복스 키 복스 키는 복스를 가지고 있고 앤드 푸쉬 앤드 푸쉬 해보죠 이거 이렇게 해서 다음에 키 복스 이즈키 이거 어떻게 빌어 도움이 드릴 에어 이즈키 로 로 도움된 로 로 로 로 로 왜 여기까지는 좋지? 키에는 상자를 가지고 있지? 상자가 있지? 상자가 있지? 상자는 상자는 복스이즈 이 키를 어떻게 꺼낼 수 없나? 복스 복스 앤드 키 복스를 가지고 있다? 이런 복스 푸시 가능해? 복스 이제 이거 힘으로 안되나? 안되나보다 오른쪽을 밀면 되죠? 복스 앤드키 는 복스를 가지고 있다 복스 이게 아닌데 복스 나 복스라고 안 말했어요 음... 키를 어떻게 만들지? 복스 키는 복스를 가지고 있어 복스가 됐는데 여기까지는 만든 것 같거든요 이래야 복스를 키로 만드니까 근데 열쇠는 복스다 복스야 덤벼 복스를 하겠어 창조야 복스 처음부터 해볼까요? 이게 아닌가? 자 잘 생각해보자 파즈는 저 위에 있어 얘는 저 위에 있단 말이지 위에 있는데 저거를 어떻게 해 저걸 어떻게 해 사용은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저거를 사용해버리면 거의 다시는 못 움직인다 이 정도잖아요 키는 복스를 가지고 있다 복스는 키를 가지고 있다 이게 글자가 들어가면 편리한데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어렵네요 알았다고? 복스 is key 하즈 복스 한 다음에 복스를 밀지 말고 키만 밀면 될 듯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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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스 말고 박스라고? 아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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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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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해가 영어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박스 박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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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박스 이즈 키 박스 이즈 이 박스 키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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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안 돼! 박스 이즈 키 박스 이즈 키 박스 짜롱 그 다음에 박스는 키 랑 박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아까 전에도 했잖아요 상처를 열심히 어? 박스 이즈 키 이거 아까 근데 했었잖아요 잘 안 됐었잖아요 이건 아까 저도 했었어요 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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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았어요. 이래서 여기로 이렇게 했잖아. Hi! Nice to meet you! Hello! Hello! 이스프쉬를 박스로 이러는데 아까 했잖아요 이거 그래서 복죽이다 이랬잖아요 이야 박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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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가 파즈 뒤에 와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힘들어 안 힘들어 모해는 똑똑하니까 안 힘들어요 모해는 똑똑하니까 안 힘들어요 모해는 똑똑하니까 안 힘들어요 모해는 전혀 힘들지 않다 모해는 전혀 힘들지 않다 모해는 오늘 일도 바쁘고 게임도 힘들지 않아요 저는 힘들지 않아요 모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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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하니까 안 힘들지 않아요 모해는 똑똑하니까 안 힘들지 않아요 모해는 똑똑하니까 안 힘들지 않아요 맞아요 복수는... 맞아요 복수는 완전 살살 다뤄줘야 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복사 안에 키가 들어 키가 두 번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수가 키가 됐다가 키가 복수가 됐다가 하는 것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이 위쪽으로 올려버리면 이게 한 번밖에 못 사용한단 말이죠. 바꾸기가 정말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홈이 왜 있을까?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쵸? 음 그러면 어... 해즈가 박스, 하스, 키도 되고 박스, 이즈, 키 박스, 박스 박스는 박스를 가지고 있고 박스는 키다. 아 근데 그러면 키가 복스를 안 가지고 있구나. 이 박스 박스는 박스를 가지고 있고 키를 안쪽으로 놓으면 안 될 것 같단 말이죠? 음... 박스, 이즈... 이... 약하고 키인데 안 되는데 음... 이... 이즈... 푸시 안 돼? 이는 푸시 가능해? 사실 모헤님 아십니까? 예, 거의 다 깨신 척이 있단 것을 모르게 했어요. 박스는 계속 재생되고 음... 하즈, 복스, 이즈... 완성할 수 있을까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하... 하즈, 복스, 이즈, 워크 하즈... 복스... 어? 일단? 이렇게? 빈 채로? 이렇게? 그리고 가로를 맞춘다고? 또 뒤쪽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즈 옆에 아무것도 없는데? 자, 박수 여러분, 저 박수 박수, 지금부터 박수 힘을 주세요, 여러분! 응원을 해주세요. 예예예예 타라라 타라라 타라 타라 에이씨 여러분 지금부터 이 맵을 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비트 좋구요 둠치 둠치 박스 는 키 & 박스 박스랑 키는 박스를 가지고 있다 아까 그거 했잖아 그거 아니에요 박스는 키랑 박스를 가지고 있다 모해장 예쁘다 모해장 귀엽다 모해장 사악하다 모해장 잔인하다 왜 이거 했지 않나 뭐 뭐 뭐 뭐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박스 하스 키 & 복습 박스는 키랑 복스를 가지고 있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좀 좀 못 아니시죠? 아니네? 안능하제요. 사람이네요. 다행이다. 사람인 것 같네요. 팔로우 해주신 분들. 표사도 잘 있고. 몇 명은 좀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사람 맞죠? 여러분 사람 맞죠? 영어로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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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휴본 hey hello nice to meet you guys my name is more hey 오 오 오 오 엄청 냉큐 웰 컴 툴 by 스트ội Pope 오 예이, 오, 오, 오 예스, 오케이, 오케이, 라잇, 라잇, 응응, 오케이, 오케이, 넥스트, 넥스트, 고고우. 벽은 스토프, 바바 이즈 유, 바바는 나라는 거 변함없고, 고스트 이즈 푸쉬, 귀신은 밀 수 있다. 그리고 스콜 이즈 죽는다. 음, 오케이. 스콜은 죽는다. 귀신은 밀 수 있다.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어. 어. 어떻게 하는 거지? 고스트 이즈 무브를 하는 건 맞는데, 고스트를 분명 이거를 미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밀지? 이렇게 위에서 아래 하나로 하나만이라도 움직이면 돼. 가로로 옆으로 붙이면 어떠냐고? 스콜 이즈 무브. 스콜 이즈 무브? 이렇게 안되나? 서로 밀 수 없나 했는데 아 서로 겹치면 혼과 되는구나 2마리 가로로 하자고? 가로? 세로? 이렇게? 이렇게? most is push 란 move랑 같이 하면 되는걸요? most is push move 서로는 안 믿는건가 봐 서로는 안 믿나 보다 아 너 배달하는거라고? 스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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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스콜 이즈 무브? 스콜 이즈 무브가 돼? 아닌데 아 그러면 쟤네 같이 갈 수가 없잖아 아니 아니야 그건 아닌가 스콜 이즈 푸쉬? 는 가능하긴 한데 다시 해볼까요? 야 너 잠깐만 멈춰봐 야야 거기서 멈추면 어떡하니 너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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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자 자 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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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인데 스쿨 이스 스쿨 쥬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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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쥬쥬 쥬쥬 너네 비켜봐 너네 좀 얼굴 치워봐 너네 얼굴 치워봐 쥬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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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들이 너네도 고생 야 너네도 비켜도 되는데 어 어어 쥬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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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니 오예에에에에이 예에이 어라? 오예에이 여러분 지금 저는요 실수를 한 게 아니고 실수를 한 게 아니고 패배와 승리 패배와 승리 동시에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검토를 한 거거든요 시험을 한 거예요 한 집 아닌데 헐 벌써? 몰랐네 어? 시간 왜 이래? 어? 시간 왜 이래? 나 게임 그렇게나 오래 했어? 아닌데? 아 몰랐어 아 자 그러면 너무 재밌게 게임 플레이를 했네요 아이고 늦게까지 게임을 해버렸어 편의점 때문에 편의점 때문에 자 여러분 아 너무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방도 했잖아요 그러게요 여방도 했잖아요 아 근데도 이렇게까지 끝까지 봐주셔서 고마워요 진짜 재밌었어요 아 그리고요 한시라는 거 가르쳐주는 타이밍도 기가 막혔어요 딱 끝나자마자 가르쳐 주셔서 아 진짜 센스가 있는 채팅이다 라고 느꼈어요 고마워요 게임 도중에 얘기했으면 아 어떡하지 이랬을 텐데 아 뭔가 게임에 집중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거 같아서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아 한시라고 했을 땐 못봤구나 네 못봤었어요 미안해요 음 자 오늘 여기까지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 재밌으셨으면요 네 좋아요와 네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